신초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어지럽게 신초가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너무나 강하게 샤인머스켓을 키우고 있어요. 물과 비료도 많이 주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죠. 우리가 좀 강수새로 나무를 키우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샤인머스켓이 순위 틀 때 결속된 부위가 상당히 약합니다. 거의 떠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5월에 센터에 가장 전화 많이 오는 게 또 뭐냐. 바람은 불어도 신초가 떨어져요라고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만큼 약하게 붙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일단 처사수 좀 왔을 때 유인한다고 조물조물 만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면 어쩔 수 없이 둔 거예요. 최소한 7님, 8님 이상 정도 돼야지 여기가 좀 붙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천히 유인을 하는 겁니다. 3년차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유인하다 떨어지더라도 나무 힘이 좋아서 또 순위 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빈가지라도 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2년차 특히 한 연장하신 분들 신초가 이만큼 나와서 떨어져 버리면 그 부분 눈이 안 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직 수세도 불안정하고 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이신 분들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신초가 떨어져서 유인하는 게 매우 번거로우니까요. 혹시나 일단 처사선이 너무 멀다 한다면 중간에 한 15cm 부근에 줄 하나를 쳐 놓으시면 떨어지지 않고 신초가 길에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수월하게 나무를 유인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무가 이제 개화기가 다가오죠. 그러면 우리가 적심 작업을 실시해 주셔야 돼요. 적심의 목적은 뭐다? 동화양분이 세 가지 생장에 소모되는 것을 억제해서 신촌의 양분 농도를 올려서 꽃놀이도 방지하고 그리고 꽃들이 일괄적으로 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실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적정 엽수에서 엽수를 제한해서 덕면의 밝기를 밝게 유지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적심을 실시하는 거고요. 적심은 시기가 중요해요. 내밭에 꽃 하나 필 때쯤에 적심 처리를 잘해야지 아까 방금 말했던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적정 엽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경북 농어 기술원 자료인데요. 적심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를 두게 되면 샤이머스케 가지가 얼마큼 크다? 3미터에서 4미터도 자랍니다. 그래서 8에서 9미터 같은 경우에는 110센치 10미터에서 11미터 같은 경우에는 140센치 14미터에서 15미터 같은 경우에는 2미터도 자랍니다. 그리고 옆면적도 봤을 때 12매에서 13매일 때가 옆면적이 가장 넓었습니다. 잎이 많으면 많아서 옆면적이 더 넓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잎이 많은 경우에 이 시기 때 오히려 잎이 작아서 옆면적이 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심 방법에 따른 과실 특성을 봤을 때 과실 특성은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 하지만은 10립에서 15립의 과실 특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종합표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극욕품 500에서 750g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잎이 한 11매에서 15매 이내로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나무 과일을 키우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잎은 어떻게 가지런히 펴진 상태가 가장 좋기 때문에 잎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골폭을 한 2.7미터 이상 높여주는 것을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초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하시는 분들 보고 부초를 해도 되나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요. 우선 잎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자료에서도 그렇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잎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떻다? 무한정이 아니라 일정 잎수까지 내 밭에서 최대한 겹쳐지지 않고 가지런히 놓일 수 있는 상황까지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노동력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본녀만 받아서 끝에 적심을 하는 것도 일이 상당히 고됩니다. 하루 종일 손을 하늘에 들고 다녀야 되죠. 근데 부초를 받는다고 어떻게 한다? 부초를 받고 부초를 그냥 두냐? 아니죠. 부초도 두 잎 정도에서 적심을 해야 돼요. 그럼 일이 두 배가 늘어납니다. 부초 닫다 적심해 주고 또 끝에 신초 잡아주고 그럼 일이 늘어나요. 그래서 기존부터 부지런하게 해오시는 농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일도 미숙하고 내가 아직 내가 그렇게 부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초를 받으니까 어떻다? 밭을 나가보면 어지럽게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좋다 하는 걸 모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덩굴솜도 하나 안 보이고요. 그리고 부초 튀어나가는 거 하나 또는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분은 맨날 밭에 가서 다 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비료를 잘 써서 농사를 잘 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 농사를 잘 짓는 분과 못 짓는 분 같은 경우에 밭에 가서 농장문 여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잘 짓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세요. 비료를 어떻게 쓰냐 이거보다는 이 작은 적심이라든지 작은 농작업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옳은 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서 내 밭을 남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포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700에서 750g 포도와 무게는 15g 이상 당도는 17, 18g 이상의 포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포도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샤이머스케 시장에서 우리가 우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샤이머스케 같은 경우에는 무액 포도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베체 교잡종으로 얘는 씨가 생기는 포도입니다. 그래서 생장조중제 처리했을 때 식기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으면 유해과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스테레토마이신는 개화 전에 한번 처리해 줌으로 해서 유행률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처리 시기는 꽃이 피기 14일 전부터 개화 초기 내 밭에 어깨송이 하나 필 때쯤에 처리하시면 되고요. 등록된 약재는 따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수확 120일 전에 처리를 한다. 처리 농도는 1000배 얘기죠. 물 10리터당 10g 희석을 하시고요. 처리 방법은 개화전 살포 또는 1차 지벨일린 1차 생장조중제 처리하실 때 같이 혼용하셔서 침지하셔도 됩니다. 단 유의할 점은 얘들이 원리가 뭐냐면 어찌 보면 약해를 유발한 겁니다. 수술을 태우고 배주 발달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밭에 인근에 캠벨 농사 유액 재배를 하는 곳이 있으면 이게 살포하다가 이 악이 씩 날라가서 그 밭에 떨어져서 그 밭 꽃이 묻어버리면 그 밭 꽃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저포도원에 유액권이 있다면 좀 조심하셔서 침지하는 방향으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수정형이에요. 이게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화수정형만 잘하더라도 샤인 머스켓 농사는 거의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첫 번째, 초기에 빨리 과립수를 제한하는 것이 과립비대의 핵심이고 그 첫 시작이 바로 화수정형인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포도송이 700에서 750g 포도알 15g 이상짜리 송이는 포도알 수가 몇 개다? 40에서 50알 정도예요. 필요한 건 40에서 50알인데 100개 이상 달아놓고 알속기 가서 정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낭비를 하는 거죠. 빨리 내가 필요한 알수 근처로 알수를 제한해서 개들만 먹여 살렸다면 보다 더 과립비대를 시킬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속기 노동력의 절감. 포도 농작업에서 가장 힘든 게 송이 작업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알속기예요. 포도꽃이 이렇게 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밑에 있는 끝에 있는 4cm 이하 부분입니다. 여기는 기술원 자료인데 보시면 화수를 3.5cm 남겼을 때 지경이 15지경이고 포도알은 66개 그리고 4cm 같은 경우에는 16지경이고 78개 그리고 5cm 같은 경우에는 19지경으로 94개 근데 이것도 농가도를 이렇게 작게 만드는 분은 잘 없죠. 기본적으로 6cm, 7cm 만들어버립니다. 보통 13지경 이상부터는 한 지경당 우리가 거의 11씩 붙어있어요. 그러면 6cm, 7cm 두게 되면 120알, 140알, 150알 또 갈 수가 있습니다. 5cm를 남기더라도 50알씩 걷어내야 되는데 150알씩 달아버리면 어떻게 한다? 알속기 할 때 100알씩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 알속기가 어떻게 해? 매우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성 향상입니다. 송이를 크게 남기면 어떻게 된다? 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펴내려 갑니다. 근데 꽃이 크면은 위에서부터 펴내려 가다가 밑에까지 안 폈는데 위에 있게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생장조료 처리를 해버리죠. 그러면 덜 핀 꽃은 어떻게 된다? 잔알이 되면서 픽픽 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결국에 끝을 잘라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럼 송이 모양이 상당히 불량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꽃이 크고 잡혀서 지배인 처리하더라도 나무 힘이 안 받쳐주면 얘들 알을 고르게 나무가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컷이지만 밑에는 잔알은 아니지만 비대가 안 되는 알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래 되면 또 결국엔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되면 꽁지를 잘라버려서 송이 모양이 또 불량 송이가 되는 거죠.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소정형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 시기는 언제? 네바 꽃송이, 네바 어깨송이에서 첫 꽃이 필 때 그때 4cm 이하로 실시해 주시는 거예요. 간혹 내가 그 이전에 했는데 4cm 했는데 송이 너무 크더라. 말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어깨송이 필 때 말고 내가 이때 일이 바빠서 더 일찍 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줄여야 되겠죠. 그 줄이는 건 제가 정해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감이 필요합니다. 먼저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고 여기 한 3cm 남기니까 이만큼 크고 2cm 남기니까 이만큼 크다라는 걸 개인의 감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할 사항은 주의사항은 내가 이제 2년 차고 그리고 수세가 약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생장정제 처리하더라도 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4cm 이하 작게 만들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송이 무게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5cm 이상 두고 송이를 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센티로 해도 되지만은 단으로 또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단당 보통 우리가 3지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단으로 하게 되면은 한 12지경에서 13지경 그리고 5단을 하게 되면은 한 15지경이 됩니다. 우리가 딱 규격형을 만든다 한다면 4단이 가장 좋습니다. 4단을 하게 되면은 지경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알도 적당하기 때문에 알속기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다? 딱 요만큼 가야 됩니다. 혹시나 여기서 알이 흘러내리면은 과일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시장이 조금 큰 송이를 선호하다 보니까 요렇게 작게 가져가면은 이후에 내가 더 크게 만들고 싶어도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간다 하면은 한 5단 정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6단 이상 7단, 8단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송이가 너무 큽니다. 왜냐? 4단을 하더라도 끝이 좀 뭉쳐있어서 4단이 5단이 되고요. 5단이 6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단 이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샤이머스켓 생장조정제 처리인데요. 우액 처리라고 해서 생장조정제를 처리하는데 요거는 1차와 2차에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두 번 처리를 해요. 1차 처리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 시기는 꽃이 100% 피고 3일 안에 처리를 한다. 목적은 무액화. 2차 처리 같은 경우에는 1차 생장조정제 처리하고 나서 12일에서 15일 뒤에 처리를 합니다. 목적은 과실 비대가 목적이다. 농도는 지벨린 25ppm 더크리를 사용할 경우 2.5ppm 또는 풀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5ppm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1, 2차 둘 다 동일하게 적용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벨린 25ppm이 어느 정도냐면 물 1대 물 1대 물 2리터에 지벨린 이거 1개 보이시죠? 캡슐로 하나 넣는 거고요. 더크리 티디아 주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 8대에 더크리 사용할 경우에는 한 봉치를 쓰시면 2.5ppm 풀메트 같은 경우에는 물 1대에 풀메트 1개를 쓰시면 이게 5ppm입니다. 1, 2차 일단 우선 동일하게 적용하셔도 되고 이제 3년차, 4년차부터 알이 너무 커서 문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2년차 때부터 2차 처리할 때 더크리 또는 풀메트의 농도를 줄여 가십시오. 기술원 같은 경우에 경북 농어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단용 처리까지도 권하고 있으니깐요. 이 부분들은 재배하시면서 본인의 자람세, 수세에 따라서 조절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생장조정제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목표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 달아야 돼요. 창립이 잘 돼 있어야지 잘 송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놓쳐가지고 알이 흘러내리거나 송이 모양이 안 좋으면 이쁜 송이를 만들기 전에 이미 송이 자체가 불량인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처리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처리 시기는 언제? 이렇게 끝에 끝이 노란색 빨간색 동그라미 처리를 보시면 끝이 이렇게 딱 펴져서 100% 펴졌을 때 이때부터 3일 안에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가 적기예요. 이 80% 펴었을 때 꽃이 덜 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좌측 사진을 보시면 끝이 휘고 잔할들이 박혀있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1차 처리가 너무 늦어버리면 어떻게? 알이 흘러내려가지고 없죠. 그 이유는 뭐다? 원래 수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무액하기 위해서 생장소정제 처리 전에 스트레토 마이신 처리를 해놓죠. 그러니 알이 수정이 안되고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은 1차 처리는 약액이 오래 묻어있을 정도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찍고 나서 1, 2, 3 최소 3초 이상은 경과해주시고 떼주시고 그리고 가을쯤이면 오전 정도쯤에 너무 빨리 마른 환경이 오기 전에 처리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습도는 50% 이상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내가 가온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 특히 생장조정제 처리하실 때는 온도를 15도 이상은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차 생장조정제 처리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알이 흐른다는 거예요. 알이 흐른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 원인은 강수세 또는 과다착과 또 수세세와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엔 시기를 놓친 겁니다. 왜냐 샤이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고 나서 한 5일 안에 수정이 안되면 그 후부터는 흐른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는 앞에 스테레토 마이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꽃이 무조건 흐릅니다.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밭에 비록기가 강해서 질속기가 강하면 이게 흐르는 시간이 더 짧아져요. 5일이 아니라 4일이 되고 3일이 되고 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장조정제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밭에 꽃 하나 폈을 때 바로 들어가서 찍냐 아니죠. 기다립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그거부터 찍기 시작하면 맨날 가서 찍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일부러 기다리죠. 그래서 꽃이 어느정도 전체적으로 필 때까지 그러면은 그래가서 찍게 되면 어떻게 된다? 최근에 핀 것들은 딱 처리시기가 적정한 거지만은 처음에 핀 애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처리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흐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장조정제 처리를 한 번에 들어가서 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회전 1회전 돌죠. 그래서 1회전 돌고 나면은 꽃이 그 양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요. 하면은 뒤에 이제 다시 두 번째 찍어야 될 것들이 흘러내리는 시기에 당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음에 또 바로 들어간다? 아니죠. 또 오늘도 필하고 2, 3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너무 늦어버리면 또 시기를 놓쳐서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간혹 요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꽃 다 피고 나서 한 3일 좀 기다렸다가 지벤처리 한 생장조정제 처리하니까 적당히 알 또 흐르고 흐를 건 흐르고 해서 오히려 난 좋더라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거를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계속 말했듯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흘러내린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밭은 3일 정도의 고정도가 나올 수 있었지만 내 밭의 3일은 그 밭의 3일과 다를 수가 있다. 내 밭이 혹시나 더 비롯기가 강하고 나무도 더 강했다면 떨어진 시기가 당겨졌다면 그때 똑같이 처리했을 때 나는 꽃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자 생장조정제 처리하실 때 힘들지만은 맨날 밭에 가셔서 바로바로 피는 거 확인하자마자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찍어주셔야지 과일의 창립이 똑바로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송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수청약만큼 중요한 것이 또 축장조절 1차 생장조정제 처리 후에 축장조절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송이 700에서 750g 이 포도송이에 필요한 지경수는 대략적으로 12개에서 13개예요. 우리가 4단을 남기든 5단을 남기든 반드시 12에서 13지경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거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제대로 축장조절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때 과립비례 불균형이 나면서 나중에 꽁지 잘라내서 상풍선이 떨어지는 과일을 만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이때 축장조절을 빨리 해준다면 그런 문제들을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가 축장조절을 알속기 전에는 잘합니다. 하지만 1차 생장조정제 처리하고 알속기까지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40일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시기 동안에 내가 불필요한 거를 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제거를 해놓는다면 내가 남은 것만 먹고 애들이 초기 과립비들을 더욱더 유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좀 작은 과정일 수 있겠지만요. 이런 작은 과정들이 쌓였을 때 내 포도가 옆집보다 나은 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서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잔알이라든지 바퀴날드 위주로 좀 알도 좀 빼주신다면 보다 더 초기 과립비들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생장조정제 처리는 처리 시기는 이제 12일에서 15일 뒤 1차 처리하고 나서 12일에서 15일 뒤에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게 또 잘 모르겠다 한다면 과립 크기가 직경 1cm 못해도 파달 크기 정도 됐을 때 처리를 한다.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집게로 지배인 처리하는 일자마다 집게가 다르죠. 이걸로 해서 시기를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 지배인 날 찍은 날짜 그 날짜를 기점으로서 한 15일 기준을 잡고 생장조정제 처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판단하셔가지고 처리해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2차 처리할 때 유의할 점은 얘는 빨리 말라야 됩니다. 요즘 문제가 뭐였냐면 전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많이 나타났는데요. 2차 생장조정제 처리하고 과일 위쪽에 틈에 과경과 과일 틈에 이 2차 약액이 남아있으면 이 부분이 탑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 알들이 우르르 탈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2차 생장조정제 처리하고 나서는 한 번씩 나무를 흔들어서 약액을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생장조정제 처리하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화두정형 제대로 못하고 1차 생장조정제 처리하고 나서 축장제도 못했으면 이제 송이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라도 반드시 실시를 해주셔야 되지 이때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나는 거대 가방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당도 안 오르고 속기도 안 오고 맛없는 포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꽃송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너무나 강수새로 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꽃송이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끝이 갈라지다거나 뭉퉁하다거나 축이 납득하다거나 이런 꽃송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끝을 달라내거나 또는 여기 똑같이 뾰족하게 만들어내면 송이 모양이 괜찮아진다 해서 이런 식으로 나무를 송이를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수학할 때 보면은 이런 이상꽃송이가 아무리 내가 잘 다 듣는다 하더라도 송이 모양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꽃송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3년차 이상부터는 어깨송이가 큽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송이를 정리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피해야 될 건 뭐다? 어차피 제가 말했듯이 이상꽃송이의 꽃송이는 안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깨송이도 만들고 이상꽃송이를 만들어요. 두 개 다 가져가는데 그러지 말고 이상꽃송이는 제거하자. 그러면 또 말씀하시죠. 수학년 주면 어떻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좀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희 센터에서 권하는 게 얼마냐면 5톤에서 6톤이에요. 600평에 산목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600평에 한 360주 들어가서 2미터라 쳤을 때 2미터에 20송이 단다 했을 때 한 7200송이가 돼요. 그리고 그 송이 무게는 한 700g 맞추면은 대략적으로 한 5.3톤이 되고 800g은 5.7톤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7200송에서 8000송이를 달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는 어떻다 농가분들이 기본 만송 이상 10톤, 11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줄어서 착가량이 좀 더 줄인다면 오히려 과일을 좀 더 나은 과일을 만들고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나무를 좀 더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 나무 수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상꽃송이는 제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토킨인 활성 물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샤이머스케 모양이 다른 게 있죠. 동글동글한 거 좀 낄죽끼쭈한 거 우리가 이제 포클로르펜으로 혹시나 풀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좌측을 보이시죠. 낄죽끈쭈한 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티디아주름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더클을 사용할 때는 동글동글해지죠. 이들 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1차 처리할 때 1차 생장조정제 처리할 때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된다. 그래서 뭐 무조건 풀매트 좋다 더클이 좋다가 아니라 내가 납품하고자 하는 납품처에서 모양을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모양을 만들고 싶다면 1차 생장조정제 처리할 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에 이제 5월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생장조정제 처리 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장조정제 처리 농도를 잘해서 알을 키우는 거면 우리 포도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없다고 보면 되죠. 결국에 포도알 키우는 거는 생장조정제 처리 농도를 0.01 ppm 조절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나무의 수세입니다. 나무 뿌리가 좀 더 나가고 나무 그 뿌리의 힘이 받쳐졌을 때 알이 크는 거예요. 그러면 생장조정제 처리 농도를 고민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신조 생장기 때 나무가 클 때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가 좀 더 발생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뿌리가 더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뿌리를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뿌리 쪽에 스트레스를 줘야겠죠. 그러면 신조 생장기 때 우리가 지금 많은 물가 필요해서 강수세로 키우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물을 좀 줄이면서 지상부를 작게 만들어야지 뿌리가 커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요 처리하고 나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2년차 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이거예요. 딱 2년차에만 나타납니다. 생장조절을 처리하고 나서 이렇게 알이 다 타버립니다. 이게 결국엔 뭐냐면 처리하고 나서 약액이 남은 상태에서 고온을 받으면서 타는 거예요. 또 언제 나타났냐? 오전 8시에 생장조절을 처리하다가 11시쯤 돼서 햇들 때쯤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2주만 할까 하고 딱 찍는 곳이 이렇게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생장 2년차 이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2년차는 잎이 안 커가지고 과일이 빛이 받는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니까요. 2년차에는 좀 가급적 일찍 끝내달라. 너무 늦게 너무 고온 때 처리하면 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속기인데요. 알속기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제일 첫 번째 안쪽에 바퀴날들 위주로 먼저 빼주셔야 돼요. 바퀴날들을 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안에서 커지면서 결국엔 열과가 돼버립니다. 알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내가 봉지 씌운 안쪽에서 알이 터져버리면 곰팡이가 다 덮어버리면 나중에 송이를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퀴날들 위주로 다 빼주십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상단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덮는 모양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덮는 모양 그러면 알이 어떻게 해야 한다? 밑으로 박히는 알들 아래로 향한 알들 위주로 제거를 해주시고 상단부에 한 지경당 한 다섯 알들만 딱 덮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단 여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 알들이 가지런히 놓여야겠죠. 그러면 위로 향한 알들 아래로 향한 알들 위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부 쪽에는 웬만해서는 그냥 잔알 위주로만 정리해주면 그냥 소형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도대체 알로 나누면 상단부는 다섯 알 중간부터는 세 알씩 놔둔다면 충분히 40에서 50알 정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속기를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처음에 과감하게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과감하게 안 섞어내면 어떻게 된다? 우리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밭에 가서 계속 가해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좀 확실하게 하자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내가 화순 생명 제대로 안 되고 1차 생장 조준제 처리하고 축장 조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된다? 6월 15일날 이렇게 큰 송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7월 14일날 거대 가망이 형성됩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 10월 4일날 숙기지염 및 열 알도 터지고 방도 안 오르고 이걸 이제 수확은 할 수 있나 와나 고민하게 되고 그럼 이 상태로 결국에 출하하게 되면 또 큰 송이는 또 가격은 받아요. 하지만 소비자가 먹었을 때 그 비싼 돈 주고 소비자가 먹었을 때 아 샤인은 맛없구나 라는 인식을 싹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엔 전체적으로 포도삼이 침체되고 포도농가 모두가 힘들어지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보시면서 포도선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도 말고 다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이 교육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샤인머스께서는 봉지를 씌워주시면 돼요. 봉지는 연두색 봉지를 사용하고요. 상품성 향상 그리고 조류미 병해증 방지 농양 오염 이런 등의 이유로 봉지를 씌워주는 겁니다. 봉지 씌우는 시기는 보통 우리가 알속기하고 바로 씌우는데요.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요즘에 보니까 축가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현재 축가 현상이 보통 6월 중순에서 7월 초 사이에 발생을 해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축가 현상이 지나고 나서 씌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부진하게 한다고 미리 씌워 놓으니까 혹시나 봉지 씌운 이후에 축가가 발생해서 알이 흘러내리면 농가물을 어떻게 하냐면 또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약 다시 치고 다시 씌우는 부분이 생기니까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내가 관리 여건이 된다면 축가 현상 최대한 6월 중순에서 7월 초 축가는 지나고 씌우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다면 언제든 김지현시 농후기술센터 포스 담당자 연락주시면 성신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